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대표 화가 김홍도의 씨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김홍도를 소개하면 김홍도는 조선시대 영조 21년 1745년에 태어났습니다. 7살 때부터 외가가 있는 경기도 안산에서 살았는데 그곳에는 강세왕이란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강세왕 집에 드나들며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김홍도는 강세왕의 추천으로 어린 나이에 도와서 화원이 되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명성을 날렸으며 1773년 29살 젊은 나이로 영조의 어진을 그렸고 훗날 정조의 어진도 그리게 됩니다. 그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가 단원 풍속도첩이 있습니다. 이 도초반에는 25점의 그림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풍속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 작품 씨름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경기하는 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22명의 구경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잘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은 선 위주로 간단한 필법으로 빠르게 완성한 김홍도의 대표 작품입니다. 두 선수를 중심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원형으로 구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람자를 생각해서 관람자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 있도록 위에서 아래를 보는 각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먼저 시합중인 두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상 상대방을 들어올린 선수를 A선수 한쪽 발만 땅을 대고 있는 선수를 B선수라 하겠습니다. 경기중인 두 선수를 보면 씨름의 기본인 삽박아 보이질 않습니다. 이 씨름은 밧씨름이라 하여 당시 서울 경기지역에서 유행했던 씨름이었습니다. 밧씨름은 삽바를 상대의 한쪽 허벅지에만 메고하는 형태의 씨름이었습니다. A선수는 원힘을 다해 B선수를 들어올려 넘어뜨리려 하는 동작입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삽발을 잡은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B선수는 얼굴을 찌푸리며 오른손 삽발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하는 동작입니다. 두 선수가 벗어놓은 신발을 보면 신발의 재료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선수는 집신이고 다른 선수는 가죽신입니다. 또한 복장과 머리의 형태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선수는 평민이고 B선수가 양반입니다. 양반들의 얼굴 표정에는 아쉬움이 나타나고 평민들은 경기의 승리를 이감하는 듯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에 따라서 인물들의 표정을 다르게 그렸습니다. 먼저 그림 왼쪽 상단에는 8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양반이 부채를 들고 저린 다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의 동작으로 봐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은 신발을 벗어두고 양다리를 구부리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음에 시합할 선수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5명은 비교적 자유분방하고 옷차림도 가벼워 보입니다. 여기에는 평민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처를 튼 사람은 장가를 튼 사람이고 옆으로 팔베개를 하고 누운 남자가 보이는데 이 남자가 벗어놓은 모자는 털패랭이 모자인데 그 당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썼던 모자입니다. 그 주변으로는 나이가 어린 소년들이 보입니다. 왼쪽 하단에 2명의 남자들은 한 손은 땅을 짚고 입까지 벌리면서 마지막 할라이트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사람들은 양반들로서 경기의 열기가 더해가면서 달아오르는 열기를 시키려 하는지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합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 엿장수는 경기에 관심 없고 엿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달콤한 엿은 최고의 간식거리였습니다. 김홍도는 관람자의 시선이 중앙으로만 몰리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엿장수를 통해 시선을 분산시켜 그림에 재미를 더하고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조선시대 생활상을 이해할 수가 있고 양반과 서민의 시름대기를 통해서 당시 무너지고 있던 조선시대 신분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후기 대표화가 김홍도의 시름도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